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이겁니다 와씨 540억 540억을 들인 아스달 연대기가 망했을까? 이런거죠 그리고 어떻게 540억이나 들었지? 그리고 요즘 드라마들 제작비용을 보면 미쳤어요 제작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거대 제작비라 그래도 100억? 200억? 기억나십니까? 정말 대규모 드라마라 그러면 제작비가 100억? 200억?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 물론 좀 과장된게 있긴 하겠지만 500억까지 올라가고 있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왜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얘네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라는거를 오늘 한 30분 25분 정도 듣고 이해하시면 들은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시청률이 안좋았을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 대작 아스달 연대기가 시즌2가 확정됐어요 재미가 없다 했다가 아니라 저는 못봤으니까 재미있었겠지 시청률이 안좋았다는거죠 심지어 540억을 들고 시청률이 안좋았는데 시즌2가 확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3개 파트로 6부자식 18부라는거 보니까 시즌3도 있나본데 참고로 이 아스달 연대기 만든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생겼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CJ E&M 저 회사에요 사실은 CJ E&M 이라고 보시면 되요 보면은 목표가가 쭉 내려갔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저게 뭐 아스달 연대기가 안좋은거 아니라면서 서랑설레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작비 증가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 악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 진짜? 사전판매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제작을 진행한다 진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작비 리스크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별로 안진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쪽 경쟁이 미쳤기 때문에 여기도 치킨게임 중입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웃긴게 치킨게임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올해 몇번 얘기했던거지만 이 시장이 미쳤죠 애플이 일단 신개념 TV 스트림을 내면서 하드웨어 서비스 대전환을 하겠다 애플 플러스 애플 TV 나온다 얘들아 이빨 꽉 깨물어라 내가 간다라고 쿠기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2019년 3월인데 제가 그때 선언을 했다고만 보여드렸어요 그 선언이 어떻게 됐냐 그때 선언을 했을 때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5달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조를 넘게 투자를 하겠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5달 만에 6배로 늘어났거든요 7조 투자하겠다 나는 디즈니와 2위까지 가서 스트리밍 시장을 먹어버리겠다라고 순식간에 투자 금액이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보시면은 가격이 미쳤죠 얘네가 투자하는 스타들이 줄줄이 출연한 애플 전용 모닝쇼 같은 경우에 1회 제작비가 이미 왕자의 게임을 넘어갔어요 애플도 뛰어들은 거죠 자 애플이 왜 이렇게 돈을 올렸냐 얘네때문에 디즈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2019년이죠 아 기다려봐 나도 한다 야 애플이 니네가 지금 하려고 그래 컨텐츠 하면 우리 아닌가요 우리 컨텐츠 라인업 보여줄까?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어그래피 전세계에 유명한 건 다 갖고 있어요 야 애플 니들이 갖고 있는 이게 뭐 있어 뭐 애플 팬덤 정도 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컨텐츠가 우리는 전세계 컨텐츠 다 갖고 있거든? 당연히 안 뛰어들리가 없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시장의 최강자가 된 넷플릭스를 넘겠다 이미 애플 따위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앞을 향해 가겠다고 도전장을 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평가를 보기 전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마블도 없고 지금 디즈니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빼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겠지만 2018년까지 넷플릭스에 연간 3억 달러 한 4천억 정도 주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뺐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그런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빼서 자체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로 가져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이 시장이 뛰어들면은 지금 넷플릭스가 회원수가 1억 4천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넷플릭스를 능가할 거다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야 디즈니가 이빨 꽉 깨물고 뛰어드는 순간에 여기는 혼전이야 근데 애플 쿡형 입장에서는 잠깐만 기다려봐 나와 넷플릭스 이거를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는 쩌리가 되고 앤과 디즈니의 싸움으로 간단 말이야 쿡형은 여기 있고 원하는 구도가 이 구도가 아니라 이 구도였는데 이 무엇이 쩌리되면서 에라시하고 7조다니 자식들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7조 7조 기다려봐 지금 한 편 만드는데 가치를 마구마구 올리면서 삼각형으로라도 가야 된다 우리는 삼각형으로 가야 된다 게다가 이게 끝이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입장은 미쳤습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가 현재 주춤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글로벌 가입자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게 했는데 이렇게 오르다가 약간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이 정도로 오른 거 같아서 성장세가 좀 주춤한다 근데 애플이 뛰어들더니 디즈니가 뛰어들더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MBC 유니버셜이 뛰어들고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은 등등등등등의 아마존 프라임도 이미 있습니다 대형사고 다 뛰어드니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했어요 올라가다가 폭락을 했어 잠깐만 이 시장이 미쳤구나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압도적인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폭락을 했어요 1등의 월티풀을 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갑자기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다가 이렇게 폭락했어요 자 기대가 어느 정도 꺾인 상황인데 물론 수익도 녹색이거든요 이따 가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만큼을 지금 다 비용으로 쓰고 있는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을 다 비용으로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전부 다 두드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넷플릭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미국에서 디즈니나 애플하고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디즈니하고 싸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들이 큰 거를 보니까 요 아래는 미국이고 요 위에는 해외거든요 해외가 상당히 빨리 컸어요 근데 요 대부분이 물론 유럽 같은 거 있지만 유럽을 빼면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일 거 아니야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요국이 이제 OTT 보급률인데 미국은 이미 50%고 아시아는 아직도 한 자리야 10% 내외에요 한 나라 빼고 이 나라 빼고 이 나라는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빨라 뭐 이 나라는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나라는 희한하게 빠르고 이 나라는 희한하게 그런 거 약해 희한하죠 아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먼지형은 내가 이해를 해요 먼지형들은 유튜브 못 들어가고 넷플릭스 못 들어가고 다 막아놨어 트럼프 형이 맨날 치사하다 니네는 문 닫고 어?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게 중국은 그 문을 닫아놨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문도 열린 나라가 희한하게 이런 거 약해 자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요기에 있는 나라에서 중국은 아니죠 요렇게 오케이 먼지형은 빼고 요 나라들이 요렇게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있어 보이는데 여기를 투자해서 내가 디즈니 같은 애보다 좀 이겨야겠다 최소한 얘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테니까 이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요 나라에 먹힐 만한 아시아에 먹힐 만한 콘텐츠를 만들 국가가 어디냐 자기들이 물론 만들면 되겠는데 자기들은 미국적 어떤 감수성으로 대하잖아 시장을 아시아에 통할 만한 아시아인이 스타고 아시아에 통할 만한 어떤 그런 걸 만들 나라가 어디지라고 그래프를 보고 쳐들어가면 어디겠니 희한하게 이 나라는 못 만들어 이게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이 나라 거는 보면은 좀 이상해 감수성이 조금 올드해 이 나라는 이 먼지형들은 만들 수 있긴 한데 만들면 이 나라는 저런 어떤 사상이 그 나라를 잠식?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잖아 홍콩은 이미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 맛이 갔잖아요 홍콩은 뭘 하기에는 이미 중국에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뭘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중국발 드라마 중국발 뭐 내용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 사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쓸 수 없어 그럼 아시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아시아에서 통할 만한 어떤 그런 콘텐츠 뭐 드라마고 뭐고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서 쫙 뿌릴 만한 데가 누가 봐도 일단 얘기죠 인도가 있지 그래 인도 아시아 지도를 제가 그래 갖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아시아 지도로 갖고 왔어요 이걸 딱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에 보면은 이라크, 이란, 사우대래베 이쪽은 이쪽은 뽀뽀만 하는 거 찍어도 손목 잘리지 않나 이쪽은 힘들잖아 러브신 뭐 이런 거 될 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은 잘못하면은 주연 배우들이 전부 다 잡혀 갈 것 같은 거기다 이쪽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뭐 사회주의 그거라서 문제가 있고 동남아시아 쪽은 아직 그런 쪽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어요. 결국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거나 대한민국이거나 일본이거나 이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도 아저씨들은 굉장히 죄송한 얘기는 자꾸 뚜루뚜루가 생각이 나잖아. 뚜루뚜루가 재밌긴 한데 발리우드가 재밌긴 한데 상당히 좀 감성이 독특하시잖아요. 이게 성공할 수 있긴 한데 감성이 굉장히 독특해. 좀 글로벌 월드와이드 글로벌하기에는 물론 그 감성으로 성공을 하면 되긴 하는데 자꾸 총알을 손가락으로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날라오던 피하신다든지 이런 감성이 약간 있어서 흥겹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잘 통하기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죠. 아까 차트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한국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 제공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요. 넷플릭스에 이걸 왜 받아가겠니? 우리나라에 뿌리려고? 우리나라에만 뿌릴 리가 없죠. 아까도 봤지만 저쪽을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이 위에 있는 짙은 회색에서 승부를 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컨텐츠에 투자를. 대표인 킹런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다? 아까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디즈니와 애플뿐만 아니라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워너미디어, MBC 유니버서 여기도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그렇지 이 두 개 회사도 앞에 있는 회사들보다 작다고 얘기하기 힘든 회사들인데 얘네들도 이쪽 서비스 런칭 계획을 발표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지상파를 이미 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자꾸 코드커팅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상파 같은 걸 끊고 사람들이 OTT 서비스 같은 걸로 넘어가는 현상을 코드커팅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상파 이걸 자꾸 줄이고 저쪽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이걸 하겠다고 역시 OTT 서비스 우리로 치면은 KBS, MBC도 일로 뛰어들겠다고 서비스 런칭 계획을 발표해요. 지금 미쳤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워너미디어, MBC가 1년에서 2년 내에 모두 다 발표하고 모두 다 뛰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변곡점입니다.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살려고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자들은 살려고 전략적 선택을 한 거고 앞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그쪽을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 참고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믿거나 말거나 아마존이 가입자 규모로는 1입니다. 대단하죠? 아마존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까지 새로 설립을 안 해서 그렇지 얘네 투자 금액이 엄청나요. 아마존도 뛰어들어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점유율이 45% 자, 그러다 보면 컨텐츠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2017년 기준인데 디즈니하고 MBC는 얘네 OTT의 컨텐츠 투자가 아니라 얘네는 원래 컨텐츠 회사니까 얘는 지상파 회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등치가 장난 아니죠. MBC나 CBS, 디즈니도 등치가 장난이 아닌데 전부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여기 아마존이 여기 지금 이렇게 늘려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애플이 들어간 상황이죠. 이 시장이 점점점 투자 금액이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치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몇몇 군소 업체들은 아래 모이시겠지만 망하고 있어요. 회색이 망하는 거거든요. 까만 건 진입이고 회색은 망하는데 군소 업체들이 옛날에 이렇게 다 같이 진입을 했거든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치킨게임을 하면서 얘네는 가격을 낮추는 치킨게임이 아니라 컨텐츠 가격을 올려버리는 치킨게임을 하면서 그 가격을 겹치지 못한 업체들은 나가리가 되고 죽여버리고요. 치킨게임이긴 치킨게임입니다. 어떤 상황이 뭐냐냐. 드라마 수익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드라마 수익 구조가 한투에서 만들어온 자료에 있는데 제작비입니다. 예를 들면 제작비 250억짜리 들어봐라고 보면 넷플릭스와 TV의 우리나라에 쏘는 업체들이죠.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이미 제작비가 뽑히고 시작해요. 이게 250억이고 350억이고 450억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넷플릭스나 TVN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가 됐던 간에 이미 그거를 다 뽑히고 시작해요. 이미 뽑히고 위에 있는 걸 노리는 거에요. 사실상 선판매라고 봐야 돼요. 리스크가 없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없죠. 거의. 뭐 계획상에 따라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는 시장이 되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가 점점 더 없어요. 오히려 작은 업체들이 리스크가 생깁니다. 왜? 넷플릭스나 뭐 이런 TVN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선택을 받으려면은 대작이 선택을 받겠어요? 가격이 저렴한 드라마가 선택을 받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비싼 대작이 선택을 받겠죠. 그러니까 대작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드라마들은 오히려 위험이 있어. 잘못 가면 오히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작이 리스크가 더 적은 거지. 자 보시면 레포트에 나온 글이거든요. 핵심은 제작비 증가가가 아니라 OTT에 납품할 수 있는 제작 능력이다. 한마디로 제작비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한테 납품을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가 가격을 뽑는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작입니다. 실패 리스크도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 선 판매된다. 제작사는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가 말했던 그대로 조그맣게 안 만들죠. 대작으로 갑니다. 가장 유명한 배우 무조건 먹힐 것 같은 엄청난 세트와 엄청난 대규모 뭐로 하면서 어마어마한 제작비로 미스터 선샤인 제작비가 430억이었어. 아스달이 540억이었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 수요 드래곤을 미스터 선샤에 제작했던 CJ E&M에 220억, 뭐 30억 넷플릭스에 300억을 미리 받아서 이미 나가기도 전에 570억. 중국의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드라마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바람에 한방 크게 칼을 맞았거든요. 그게 한안영이라 그러는데 한류 드라마 수입을 금지했어요. 중국이. 그것 때문에 쭉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게 풀렸으면 이게 풀린 상태에서 이게까지 갇혀왔으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리스크가 없어? 잠깐만 위험도 없고 대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 향후 미래 산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온 거죠. 왔어요. 뭐가 왔어요? 너도 나도 해보자. 엔터 IT 바이오 기업도 드라마를 만듭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그때 카카오도 드라마 만들고요 네이버도 드라마 만들어요. 요즘에 드라마 안 만드는 회사가 없어.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아 일단 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OTT에다가 어떻게든 큰 거 만들어 하면 되니까 네이버는 야 웹툰 유명해요. 우리 거 유명해요. 뿌우 해서 만들고 있고 카카오도 야 우리 웹소설 모르냐 뿌우 하면서 만들고 있고 뭐 씨 뭐 다 만들고 있어 다. 뭐 가는 거지 쭉쭉 가는 거야. 어차피 시장이 가는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콘텐츠 가격이 미쳤어요. 옛날에 100억에 만들 거 지금 540억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글로벌하게 팔리는 느낌이니까. 이게 뭡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와. 지금까지는 콘텐츠 1인 줄 알았는데 네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진짜 버블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문득 쎄 한 느낌이 드는 거지 문득 쎄 한 느낌 아 이거 팔리고 안 팔리고 떠나서 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지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올리니까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거든 제작비용 등으로 한 편 만드는데 야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다 누군가 죽어서 시장이 정리가 되면은 오히려 이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게 버블이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아 근데 이게 버블이냐라고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언젠가 쇼시 온다 쇼시 온다 쇼시 온다 안 오고 계속 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콘텐츠 워를 넘어서 버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이 근데 웃긴 거는 거꾸로 됐죠. 가격이 떨어지는 버블이 아니라 가격을 올리는 버블 아까 가격을 올리는 치킨 게임이어서 콘텐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남들 다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전부 투자하니까 자신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업들 얘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현지 순위를 위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 콘텐츠 비용이 지금 전년 대비 35% 13조가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고 2019년에는 17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지금 뭐 14년 18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콘텐츠 비용이 올라갔어요. 훌루 한 3위 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콘텐츠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싸워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 1억불에 서로 나눠서 방영할 수 있었던 콘텐츠가 이제는 너도 나도 독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만 줘. 나를 주면은 4억달러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1억달러 콘텐츠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나눠서 갔다고. 그럼 여기도 팔려, 여기도 팔려, 여기도 팔려 괜찮은데 어느 한 군데에서 나 독점 4억 나 독점 5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좋긴 좋은데 제가 한 말은 이거죠. 메이저 컨텐츠 사업자가 D2C라 그러면 자기들 직접 하는 건데 독점적 컨텐츠를 제공할 경우에 나머지 사업자 컨텐츠 비용들이 독점을 하니까 점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죠. 전부 독점을 원할 테고 수요가 커지고 있잖아. 지금 너도 나도 막 뛰어드니까 올해 2년에 걸쳐서 뛰어든 애들만 디즈니 워너비디오, MBC, 애플 다 뛰어든다 그러고 넷플릭스도 올린다 그러고 수요가 점점 커지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고 단가나 제작단가, 인상압력은 점점 더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고 있다. 수급 제작인력에 대한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20세기 폭스에서 히트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듀서 한 명한테 5년간 얼마를 줬어요? 3천억 원을 줬어요. 어떤 인기 스타한테 준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듀서한테 5년간 3천억을 줬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해보니 이게 보입니다. 우리 영석 형님의 연봉이 40억이었다는 말이 있던데 신문에 나왔으니까 기겠죠? 40억이 넘는 연봉을 봐주셨다고 하던데 왜 나영석 형님의 가치가 최근에 그렇게 미친듯이 올라갔을까? 불과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도 유명한 PD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런 말을 못 들었는데 연봉 7천만 원하던 분이 37억으로 올라와요. 나영석 신원어 PD님들 콤비가 100억을 열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만들면 통하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A급, S급 제작인력에 대한 연봉이 막 올라와요. 시대가 그런 거죠. 제가 가장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NBA 같은 스포츠 콘텐츠도 당연히 OTT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죠. 가격이 점점점점 거의 버블이지 않을까 싶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걱정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걱정? 아까도 말씀했던 이런 걱정. 야 누적된 손실을 회수하지 못하고 몇몇 업체가 문을 닫는 거 아닐까? 아직 몇몇 업체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애플이나 디즈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누적 손실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문 안 열었는데 벌써 비용 증가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상당히 애매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넷플릭스도 지금 장기부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장기부채가 여기 보시면은 1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180억 달러의 지불 의문도 있다. 투자를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빚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간단하게 말해서 당연하겠지만 오리지널 콘텐츠 오리지널 왜 오리지널이한 말을 쓰냐면 요즘은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어야 자기들이 거의 독점을 하거든. 옛날에는 콘텐츠 하나 있으면 이렇게 먼저 선공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갔잖아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갔는데 이제는 사생결단을 하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진 애가 다른 업체에서 그걸 빼버립니다. 디즈니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딴 OTT에서 그걸 빼버리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문을 닫아야 되거든.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가 공유해서 사용하던 게 아니라 그걸 빼버리고 독점해를 보니까 서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기 위해서 자금이 더 미친듯이 커지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OTT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시작됐고 지금 콘텐츠 원야 버블이냐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버블을 즐기는 아래에 있는 분들은 리스크가 적어지고 있어요. 5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드는데 옛날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어요.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만들던 시대에 비해서 리스크가 이게 600억짜리 드라마가 됐다.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선택이 되면은 리스크가 적어버리니까 누군가 대신 져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적어진 업체들은 꿈을 꾸는 거죠. 어떤 꿈을 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 만든 업체들이 일본 우리 가을연가에 그 용준이 형님이 안경을 쓰고 일본 누님들의 여심을 싱쿵싱쿵하게 했을 때 호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쭉 가라앉다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뜬다 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사드 어쩌고 하면서 한안영 한국 드라마 하지 말라 그래서 쭉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OTT의 치열한 경쟁 쟤네들이 미쳤나봐요. 저게 버블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나봐요. 저거를 500억, 600억을 주고 미리 산대요. 300억을 선지급한대요. 다음에는 400억을 선지급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드라마를 만드는 시대 대작 뭐 돈이 문제냐 갖다 들이받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 그 돈이 내 돈인가? 저분들이 저렇게 쏟아 부어서 부채가 100억 달러네 부채가 180억 달러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미친 줄 알았더니 옆에 동네 형들이 다 미쳤다고 뛰어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얼마를 쓸까? 이분들도 아시아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혹시 날 써주나? 이 돈이 나한테 오나? 나한테 오나? Is it mine? 이걸 생각을 하니까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구조적 변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올라타야 되는 건가? 아 그게 나가라는 게 아니라 슈카월드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 말고 미 말고 미 말고 내가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올 리도 없잖아. 저한테 오려면은 제가 영어로 누굴 까야 될까? 영어로 럼프형을 좀 까주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긴 할 텐데 가능성은 없고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란 저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쪽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에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에 다 뛰어들고 있으니까 꿈과 희망과 어떤 자기들이 바라보는 기대값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외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면은 리스크가 들어가는 금액이 커질수록 위험이 적어지는 희한한 버블 정말 황당한 버블이죠. 금액이 늘어나는데 우리들의 리스크는 작아지고 무슨 치킨 게임을 가격을 올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면서 죽자가 아니라 가격을 올리면서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정말 신기한 세계로 가고 있는데 참고로 무풍지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국은 무풍지대예요. 여기는 문을 닫아놨어요. 중국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OTT 있어요. 아이치 야 이건 뭐냐. 어제 많이 따라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착각입니다. 유쿠토우 텐센트 비디오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쿠토우 비슷하게 난데 지금 안에 보시면 유료 가입자가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은 문을 닫고 이런 거 맨날 지들끼리 하고 수출만 밖으로 한다 이거지. 문 열어라 그러니까 그때 되겠지만 가운데 있는 게 대표적인 문을 닫는 이게 뭐예요. 천라지망이죠. 이런 걸 들어오는 걸 완전히 철저하게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사상 정치적인 신념 같은 게 사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은 완전히 닫아 놨는데 이게 천라지망 뭐 뭐 절대 못 뚫는 문 완전히 방화벽 계속 파이어월로 막아 놨는데 이걸 담당하는 게 화웨이잖아요. 왜 불화자를 썼냐. 화웨이 같은 회사가 이걸 막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열어라 하고 못 열린다 못 열린다 하는 게 이쪽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딴 시장이에요. 굉장히 오픈된 나라 같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닫혀있어요. 못 들어가요. 자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 버블이라고 이 때를 즐기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우리가 비용 쏟는 것도 아닌데 뭐 버블이건 말건 일단 잘 즐겨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있는 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이 퇴직했냐고 저는 제가 여기 이런 그 컨텐츠 버블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당연히 퇴직을 했겠지만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들어줄 수 있을지. 아 앞으로 영월여야겠어. 이런 걸 알고 퇴직을 했자는 건 아니고 짤린 거죠. 이런 걸 기대하고 퇴직을 했다고 정말 멋있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짤린 겁니다. 아 멋있게 하고 싶은데. 아 그 맞다. 그 제로원데이에 와서 저 못 뵌 분들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리가 흡수하다고 모이지 못하게 해서 쫓겨났어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제가 밥이라도 사드릴 수 있게 할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